준비된 에버링이 없어요 정말로 에버링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앵코를 완벽하게 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 성원에 힘입어서 또 우리와 함께하면 빠질 수 없는 무관주로 그러면 이지경을 살짝만 부르고 저는 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는 분 많으실까요? 안녕! 사랑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 눈부셔 아름다워 이 불꽃놀이는 끝날지 않을까요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아이러스